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 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금방 방금 읽은 구조로 관찰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방 사람처럼 이방 사람처럼 이방 사람처럼 이방 사람처럼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있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죠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음행을 좋아하였다라는 거예요 음행을 좋아하였다 음행을 좋아하는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기뻐 뛰논다 기뻐 뛰어노는 건 좋은 건데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습이 더러운 거예요 똑같이 막 춤추고 똑같이 해도 우상을 섬기며 음행의 짓으로 뛰어노는 하나님 백성이 해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고 깨끗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기뻐 뛰노는 행동을 하지만은 목적이 타락하였고 방법이 타락하였고 모습이 타락하였고 내용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춤을 춰도 다른 것이고 똑같이 노래에도 다른 것이고 똑같이 행동에도 다른 것이죠 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고 인생이 망가지는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동일한 행동을 해도 목적이 달라지고 그 모습과 영성이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오늘 메시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예 하나님을 떠나면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세상 따라갑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사람 만나고 똑같이 행동을 해도 그게 정말 더러운 행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동일한 행동을 하더라도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흐트러지고 망가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붙으십시오 예배를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어렵고 힘들수록 어리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꽉 붙으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리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오늘 저경기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힘들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일이 잘 풀릴수록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하나님께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형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